유태인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녀원이나 결혼하지 않는 승려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탈무드에는 1미터의 담이 100미터의 담벽보다 낮다는 말이 있다. 즉 1미터의 담벽은 오랫동안 똑바로 서있을 수 있지만 100미터의 담벽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평생을 성행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것을 100미터의 담벽에 비유한 것이다. 아내가 없는 유태인은 생활 속에 행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선행도 많이 쌓지 못한다. 남자는 18세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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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